저희 극단의 예술감독이십니다 장두희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장두희 배우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를 직접 라이브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봤는데 이 노래를 하라고 해가지고 한번 우리 세션 뮤직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마셔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Judas Dan had a score than I had forgiven years Dan thing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Dan thing to myself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즉석에서 사실 처음 맞춰본 거죠. 아까 키만 맞춰봤었는데 너무 잘해주셨습니다. 다음 순서는